그러면 오늘 문제는 저장하다, 표출하다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말, 반대말을 한번 알아봅시다. 기억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말, 저장하다. 가장 비슷한 말이 뭐예요? 저장.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다. 보장하다, 경험하다, 감상하다. 감상하다. 음악을 듣는 거,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취미를 물어볼 때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저는 영화 감상이 취미예요. 이렇게 하죠. 감상하다. 그 다음 경험은 아시고요. 보장하다라는 건 지켜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보장해주다. 지켜주다. 저는 월급만 보장이 된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월급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즐거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관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보장과는 다르죠. 없애지 않고 여기 잘 두는 거죠. 이게 저장이에요. 저장. 음식물을 저장하는 것이 무엇? 냉장고. 그렇죠. 음식물을 보관하는 곳.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출하다와 반대말. 표출은 이렇게 안 보였던 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밖으로 꺼내는 것.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맞추다. 감추다. 보이다. 차이다. 자, 뒤로 가서 다시 할게요. 여기 저장하다 했어요. 폐기하다도 했어요. 폐기해서 볼 수 없다. 그럼 여기서는 보관하다. 다시 한번 복습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출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표현 아시죠? 좋지 않다.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좋지 않다에 바람직하지 않다로 표현을 써보세요. 쓰기에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좀 더 문장이 고급스러워져요. 좋지 않다는 그냥 초급의 표현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고급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다. 바꿔 쓸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 드러내다. 표출하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감추다. 또는 숨기다. 숨기다. 감추다. 안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다. 표출하다. 표현하다. 밖으로 꺼내다. 아시겠죠? 필자의 태도를 볼게요. 글 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자, 조언하고 있다. 제시하다. 설명하다. 강조하다. 제시, 설명, 강조는 지금까지 다 나왔어요. 자, 조언하다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조언이죠. 도와주는 말. 자, 감정 표현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꿀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뇌를 건강하게 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요. 잠 잘 수 있는 방법 제시하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신체의 여러 기간 가운데 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비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필자의 태도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뇌의 역할을 통해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잠을 잘 자야 감정 정리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몸의 신체, 몸은 쉬는데 잠자는 동안 뇌는 더 왕성하게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잠을 자야 뇌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건강하게. 이 부분이 보통은 밑에 주제로 나온다고 하지만 벌써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밑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는요. 자는 동안에도 활동하는 뇌의 역할을 통해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같은 내용 보기로 해볼게요. 같은 내용 보기에서는 자, 윗글의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평소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꿈에서는 적극적인 성격이 된다? 이 말이 우리 내용에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잠은 자는 시간에는 모든 신체기관이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모든 신체기관이 다 쉬나요? 아니죠. 뇌는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틀린 것은 지워버리는 게 같은 내용 고르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기 위해 달콤한 꿀을 섭취하는 쿨 섭취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다 봐야 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장하는 일을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정답 보기 전에 관련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죠. 뇌의 해마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곳 뇌, 사람의 머리에서 뇌 중요한데 그 뇌에서도 해마가 이 기억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폐기하고 왜 폐기 없앨까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모든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몸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필자의 태도에서도 나왔지만 잠, 잠을 푹 자야 건강하고 좋은,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잠을 푹 자야 건강을 유지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바로 나왔네요. 주제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있어요. 뭐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주제 같은 경우는 찾았으면 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건 같은 내용 고르기. 그거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많이 틀려요. 그 문제를 실수를 하죠. 앞만 보고 응,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주제는 찾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주요 기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 언제 휴식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명상을 한다는 말을 해요. 명상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명상의 시간. 또 우리가 멋있는 풍경을 보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행복해질 때 뇌는 같이 행복하겠죠. 막 공부하고 이럴 때는 뇌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건 뭐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얘기가 주제는 아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이므로 늘 건강관리에 신경 써요.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나타내는 이 보기에는 이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을 탁 쓰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 글의 주제를 찾는 거니까 그리고 거심으로 이거 무로 거시기 때문에 그런데 글을 쓸 때 문어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쓰기 장모 문제가 100점에서 50점이에요. 50점. 그렇기 때문에 자유장문 4번 문제를 쓰지 못하면 쓰기는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써야 하는데 그럴 때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이 이런 문어체 문법을 가지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면 거시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거심으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글 같은 글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주제는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계속 얘기했던 걸 한 번 정리해 주는 것 이렇게 잠을 잘 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잠이 그만큼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보약은 몸에 좋은 걸 보약이라고 해요. 몸에 좋은 약.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잠을 잘 자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잠을 줄이고 피곤하게 계속하면 좋지 않아요. 그만큼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잘 때는 푹 자고 꿀잠을 자고. 정답을 보면 주제는 뭐예요? 바로 찾았죠. 잠을 푹 자요. 푹 자다. 여기 푹. 이거 푹 여러 군데 씁니다. 잠을 푹 자다. 푹 쉬다.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도 잘 익히는 걸 푹 익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음식을 푹 익혀야 좋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먹는 것도 많이 먹어요. 다른 요리 방법도 많지만 푹 익혀야 맛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죠. 또 뭐 삼계탕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국 음식에 삼계탕이 있어요. 삼계탕 푹 익혀야 돼요. 덜 익히다. 이거 반대로는 덜 익히다 를 쓸 수 있어요. 잠을 덜. 조금. 덜 익히면 못 먹어요. 맛없습니다. 그래서 푹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푹. 잠을 푹 자다. 그럼 그것이 꿀잠을 자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이렇게 해도 좋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꿀잠이란 꿀처럼 달콤한 잠. 잠을 달게 자다. 이런 표현. 그래서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억력, 기억을 잘 기억하고 또 필요 없는 것 폐기하고 또 감정들을 정리하고 또 꿈을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기억과 뇌의 활동 그리고 건강 유지 이런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게 꿀잠이에요. 좋은 보약, 영양제,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가 잠을 잘 자다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부족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잠을 잘 못 자게 된대요. 스마트폰은 휴대폰은 좀 멀리 두고 잠 잘 때는 푹 오늘은 꿀잠을 자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천성옥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상식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천 선생님과 함께 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걸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한국어 마스터 마스터 토픽